서산시에서 제71의 식무기를 맞이하여 나라사랑공원에서 나라꽃 무궁화 식재 행사를 가졌습니다. 나라꽃인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시민, 보훈단체 회원, 학생, 어린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궁화 1,500본을 식재했습니다. 또한 시는 식무기를 전후하여 관내공원 및 녹지대 등에 1천여 주의 묘목을 추가 식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 보급할 계획입니다. 이완섭 서산시장은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를 꾸준히 심어 시민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라꽃 무궁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서산시 관내에는 버드랜드 자생식물원의 1,294주, 나라사랑공원의 2,064주, 해미읍성의 1,294주 등 총 40여 종, 4,652주의 무궁화 동산이, 팔봉면에 4km, 800여 주의 무궁화 거래가 조성돼 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